오징어도 있고 갈치도 판매하고 저기 조기도 있고 고등어 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판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물들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갈치, 오징어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런 걸 손님들이 좋아하셔요 고객님들이 왜 찾아오시느냐고 싱싱하고 천도가 좋으니까 찾아오셔요 비교로는 그날그날 물건을 샀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싱싱해요 어항상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항상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